자 올해도 변함없이 2022년도 이미 년 검은 호랑이 기조 또 해돋이를 보러 왔습니다 야 나름 벌써 밝았네요 이야 멋집니다 여기 여기 동문에서 대륙봉 가는 길인데 여기 압릉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야 이때 해동 저수지도 보이고 밑에 동네 이야 멋집니다 저기 센텀하고 광안대교가 보이죠 올라오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알바 좀 했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빛이 나오지 여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니까 확실히 올라오는 제법 여기가 올라오면 천정이세요 여기가 올라오면 천정이요 올라온다 멋지다 야 촛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 여기서 소원을 비는거야 2022년도 미민년 검은 호랑이띠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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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